가산 디지털 대륙테크노타운 00차 남자샤워실을 긴급잠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가끔 제가 혼자 와서 샤워를 합니다. 여기가 바로 가산 디지털 대륙테크노타운 00차 남자샤워실입니다. 이렇게 미니 사우나실처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제가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을 새거나 낮에 더울 때 와서 이렇게 샤워를 한번 해주면 아주 상쾌하고요. 아주 편리하게 락커룸도 짝이고요. 신발장도 짝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가산에는 엄청 많습니다. 아주 좋은 대중테크노타운 00차 남자샤워실 긴급잠입이었습니다. 이렇게 샤워실을 이용한 안내 수칙도 있습니다. 이따